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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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 나의 왕자님. 네 반갑습니다. 일단은 조사를 다 받고 왔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조사 받고 왔고요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고요. 잘 갔다 왔습니다. 이제 저한테 있는 어떤 스케줄이 이제 없어요. 밀어놨던 것들 이제 한꺼번에 싹 다 그렇게 하고 와서 할 것이 없습니다. 이제 방송 말고 할 것이 없네요. 그러니까 오늘도 비와 가지고 바이크도 못 타고 말이죠. 네. 아주 기분이 SECX에요. 못 탔어요 바이크. 타고 싶어도 못 탔습니다. 목요일날 못 탔고요. 수요일도 못 탔고요. 텐션이 좋아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. 당연히 그런 소리 하니까 오늘따라 예뻐보이네. 시기팔. 아 제가 뭐 기분 좋아 보인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퀵뷰 뿌려 가지고 기분 좋은 거예요. 여러분들 그 한 150개 정도 있었대요. 일주일짜리 퀵뷰가 근데 이거 안 뿌리면 뭐 사라지는 거니까 랜덤적으로 좀 드렸어요. 정확하게 언제 사라지죠? 곧 사라집니다. 곧 사라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팬 가입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예 좀 드리려고요. 드렸잖아요. 일주일치 드렸다던데요. 어 일주일치 드렸다는데요. 자 그만 손 드세요. 예 손 드신 분들 위주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팬 가입하신 분들만 일단은 일주일짜리 예 좀 드리는 걸로 하고 100개 이상 쏘신 분들한테 한 달짜리 드리기로 했습니다.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분은 나는 뭐야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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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는데 그러면은 퀵뷰가 나만 하질 않아요. 예 지금부터 팬 가입하신 분들한테 좀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예 개수에 관계없이 팬 가입 해놓으세요. 건빵분들은 소원 흠 흠 흠 흠 흠 어나니모스 한 달짜리 주세요. 흠 흠 나도 줘 흠 흠 나도 100개 썼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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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essa 야 돼요 흠 흠 흠 그렇지 흠 흠 흠 흠 아이고 참 지랄맞으시네 아이고 그 저 뭐 예? 방송 좀 오래 보시고 그랬으면 이제 뉴비한테 좀 이렇게 일주일짜리 하나씩 드리는 걸로다가 서운해가지고 그러시면은 어떡해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네 어 내일 성접창단 있죠 내일 성접창단이 그 성시경에 너의 모든 순간 이 노래로 할 것 같구요 아 우리 목탁이 목탁이는 한달 줘라 이제 그냥 100개 이하 그냥 뭐 안드리는 걸로 하려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100개 이하 안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기존에 쏘셨던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막 퀵비가 좀 있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쓸데도 없고 하니까 드린거니까 팝이라서 달달이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삭발 지금 열어놔도 시원하지가 않아 어 파워리프트한테 두개 줬어? 하나 드렸는데 어그로의 회장이라는 분이 또 따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지 파워리프트는 그래도 구독권도 많이 뿌리고 방송에 참 기여도가 높은데 내가 한달짜리로 밖에 못주어서 참 미안하네 1년짜리 있었으면 드려주세요 어 그러니까 1년짜리 있으면 진짜 시원하게 줬을텐데 아니 그러지 말고 파워리프트는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 퀵비 떨어지면 내가 항상 줄게 아예 드려야죠 그동안 쏘신 그 구독권이 몇장인데 구독권 쏘신거 정말 감사해요 구독자 수가 아프리카 구독권 이게 100개도 안됐을때 진짜 좀 마음이 안좋았는데 아 파워리프트님이 진짜 힘을 많이 썼어요 음 그래 세아 고맙다 세아 하나 주고 나비언니 하나 줘 어 예 형님 저 월급받 어 그래그래 세아야 월급받았어 음 감사합니다 우리 나비언니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튜브 영상 지금 좀 업로드 이제 좀 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괜찮다는 반응들이 좀 많아요 뭐 기존 편집자들보다 좀 편집컬도 많이 올라가고 어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우리 서결형님도 하나 줘 서결학님도 하나 줘 감사합니다 김행망도 하나 줘 트리닝차차도 하나 줘 트리닝차차 주고 그동안 좀 많이 쌓였었나봐 그러니까 그런가봐 난 몰랐어 팝이 혜택이 그냥 나는 사실 다른 BJ도 마찬가지일걸 수수료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가적인 혜택이 있는지 몰랐네 책미아도 하나 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미아님 자 이제 6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예 참 복귀한지가 이제 2월 16일인가 14일인가 14일날 했죠 2월 14일날 복귀해서 이제 4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또 옴빵이가 음 너무 고맙고 옴빵이 하나 줘라 어 음 음 그래서 어 이제 6월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좀 여러가지 도전도 좀 해보고 이거 저거 좀 이렇게 일단 무조건 부딪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장 탱글 영진이 하나 줘 어 치킨은 도미노 하나 줘 어 미드 아칼리 하나 줘 나도 줘 형 어 애저 엔터테인먼트 하나 줘 어 음 몇개 남았니 30일짜리 어 이제 30개 남았습니다 무궁이 하나 줘 코빡이 하나 줘 아 팬가입안에 일주일짜리 하나 줘 나이젤 하나 줘 어 행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팬가입안에 일주일씩 하나 줘 팬가입안에 일주일씩 하나 줘 아이고 코스모스 하나 줘 한달짜리로 팬가입안사람들이 일주일짜리 하나씩 줘 하하하하 팬가입안에 일주일씩 아 지금이 안됩니다 형님 제가 하나 주겠습니다 어 오빠 팬이에요 유틸 신흥비 하나 줘 한달짜리로 나 딱딱하게 해줘 태훈이에요 콧박이네도 하나 주고 별감지기 푸트 쟤는 주지마 저도 주세요 형 닉 바꿔 구독권은 없어 구독권은 없어 코스모스 주고 코스모스 주고 코스모스 하다 주고 코스모스 팬바입안 사람들 하시죠 킁도 없었는데 고마워 바로 써줄게 아 음 하나다하나 줘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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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롱이 아롱이는 이미 줬어 하나 더 줄게요 하나만 줘 그만해 이제 아롱이 하나 줘 아롱이 하나 더 줘 그만 줘 그만 이제 그만해 이제 이제 블랙 줄게요 이제 블랙 줍니다 이제 그만해 그만해 사람 랩 사람 랩 아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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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롱이랑 세아랑 원이랑은 이미 내가 줬다 응 음 카페맨도 드롬 하나 줘라 나중에 네 블랙이라도 줘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본의 아니게 또 이번주도 제가 4일 방송을 하게 되버렸네요 어떡합니까 예 근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 조사 이제 받으러 10시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다 다 마치고 끝내놓으니까 5시 반이더라구요 예 진짜 내 예상대로 10시부터 6시까지 거의 거의 6시까지 그렇게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진이 빠지더라구요 아 징글 맞더라 정말 네 그래서 뭐 이제 급할 것들은 다 끝내냈고 이제 앞으로 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 일은 없습니다 예 이제 저 저거 있죠 버스킹 버스킹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킹 중순에 한 뭐 20일 안에 10일 안에 잘 계획을 짜가지고 공 리스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엔터 수금원 탑 BJ 지켜야 되니 면도 좀 하자 음 그리고 우러 예 15만 넣으면 삭발 그것도 제가 할 거예요 우러 아직 지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5일 후에 우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가면 갈수록 시청자들이 비위를 맞춰야 되노라고 하는데 아니 뭐 얼마나 하셨다고요 제 비위 맞추는 뭐 얼마나 맞췄어 아니 내가 내 똥꼬 빨아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 참 어이가 없네 왜 그런 소리 하세요 그냥 채팅창이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팬으로서 응원한다는 채팅 한마디에 그을 또 저를 빨아준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은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욕먹어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밉게 하십니까 음 블랙 좀 많이 때리니까 채팅창이 좀 클린해졌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어떤 방송 분위기가 냉랭해졌을 때 그때 이렇게 함정수사 해가지고 여러 명을 거는 거보다 그냥 천천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 저러면은 블랙 당하는 것도 학습효과도 조금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채팅 채팅 좀 예쁘게 치세요 채팅 좀 착하게 치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여러 명을 이렇게 예 한 800명 했나요? 음 한 8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블랙을 예 그래서 조금 억울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뭐 어 뵙겨줘 너무 빠른 시기신내로 방송 분위기가 조금 냉랭해지거나 좀 그렇게 약간 좀 광기에 물들어갈 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약간 예 이 레드라인을 딱 넘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채팅 치고 그런 채팅에 또 물들어가지고 물타기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싹 다 쳐냈는데 제가 잘한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시청자 수가 덜 차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예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좀 천천히 내가 좀 수위를 올려가지고 어 이제 오늘부터 하자 그러게 해가지고 예 소음기로 좀 쏴가지고 죽이고 예 좀 그렇게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예 읍신이 뒤를 잃을 채팅이 클린한 클린 bj 음 블랙 보석금 주더라도 안풀어줄건가요 하는데 제가 좀 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흠이 떠나는 편 편집 잘했더라 형이 하고 지던데 음 새로운 편집자가 한거 했더라고 음 잘한거 같고 음 확실히 좀 편집하는데 있어서 돈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또 퀄리티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좀 맞는 일인지 아닌지 조금 더 예 제가 얼마준다고는 말씀 못 드리구요 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줬어요 지금 코튜브에 지금 가장 예 자본이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컬도 좀 올리고 예 컬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실 맛도 나고 하니까 절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뭐 솔직히 한 말로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추위를 지켜보고 그 지금 새로운 편집자 분이 한 달이 됐을 때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러 봅시다 예 아이고 오오리 폐지줍는 달인 폐줍달이 굿바리게 야 저 킥뷰 줘라 폐줍달 너무 고마워 서 keep it 제주도 여행은요 그 옆에미닌 라는 것보다 그냥 바이크 타고 하루 떠나는게 2박 3일로 떠나는 그 bmw 프레모션 있잖아요 BMW 오은아들만 갈 수 있는 백값 빼고 17만원에 2박 3일 지정해준 이 숙박업소에서 묻고 그거를 이제 그냥 하려고 그래요 형관계 있잖아요 저랑 맨날 바이크 타는 놈 글마랑 같이 둘이서 갔다 올 거고요 그때 뭐 유튜브로 남길지 아니면은 뭐 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볼지는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할 거고요 약간 먹보아 털보마냥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날 유튜브 촬영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뭐냐면은 생방송에서만 나오는 그런 소스들로 코튜브에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진짜로 저희 집에 또 그 액션캠이 두 개나 있거든요 비싼 카메라들 사도 놓고 좀 쓰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좀 고프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활용해가지고 좀 더 영상미를 더 돋보이게 해서 아예 정말 좀 녹화 컨텐츠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약간 털보아목보맹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예 어차피 휴방이기 때문에 그날은 또 유튜브 촬영화로 좀 바쁘게 좀 살아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6월 중순에 20일 안에 제가 버스킹을 할 겁니다 어디서요? 월미도에서요 월미도에서 한 초저녁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사람들 바글바글 할 때 한번 제가 월미도에서 버스킹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니까요 그것도 잊지 마시고 제가 또 미리 공지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또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통화했던 그 컨텐츠 있죠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끼를 보여달라 아프리카 갓 탤런트 해가지고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남이 해주는 방송으로 가장 재밌고 가장 인기 있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단 한 명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그런 컨텐츠까지 아프리카 갓 탤런트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좀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 좀 저기 할 거고 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BJ도 참여 가능하고 유튜버도 참여 가능하고 그러니까 예 버스킹은 20일 안에 제가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카페에다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아프리카에다 올려서 예 버스킹은 20일 안에 예 제가 6월 중순 안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갑자기 정신 차림 승승장구하자 이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 좀 이거저거 좀 그래도 좀 시도를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좀 좀 6월달에 이거저것도 해보고 해보다가 또 괜찮은 것도 하나 얻어 걸리면은 또 컨텐츠로 하나 또 추가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요즘 오토바이 타면서 실친이 많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옛날에는 방콧에서 게임하는 페인 같았는데 예 그렇죠 오토바이 타고 나서 좀 제가 이제 좀 외향적으로 좀 바뀌었죠 원래 저라는 사람 자체가 제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방콧을 방송 때문에 제가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방송하기 전에도 그렇게 막 게임 미친듯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인터넷은 많이 하긴 했으나 밖에서 야외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그랬었던 사람인데 방송하고 나서 제가 좀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만큼 돈도 벌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다시 좀 옛날에 활발하던 예 윤태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상스키 자격증은 이제 따야 되는데 어 좀 여러가지도 이슈가 있더라고요 반도체 이슈가 있어갖고 차도 요즘은 신차 뽑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상스키 그 제가 보트 한 대 뽑으려고 침다면은 뭐 진짜 바이크도 한 3,4천만 원짜리 샀잖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한 3,4천만 원짜리 진짜 3,4천만 원짜리 좀 괜찮은 거 하나 쓱 뽑아가지고 이제 물에서 예 이제 철바퀴가 아니라 물바퀴를 좀 타면서 예 좀 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방송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예 그것도 자격증도 따야 되거든요 예 한강 가면은 그거 저기 예 수상스키 자격증 따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기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 지금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약간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저 수상스키는 제가 조금 나중에 좀 미뤄서 예 좀 약간 그 반도체 이슈가 조금 어 사라지면은 그때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보트 하나 야무지게 하나 뽑아가지고 예 여름에는 물바퀴 예 그 외 계절에는 철바퀴 예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? 드론 바이크 대중화요? 말같이 한술하고 계시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는요? 차는 4발이라고 부르죠 예 바이크는 2발이 예 백다방이요? 예 이거 랄프가 사도 놨던데요? 음 백다방 존나 싸지 않나요? 이거 콤파스 커피 아 콤파스구나? 예 콤파스 콤파스 존나 싸죠? 예 뭐 한 1500원 하나요? 예 예 기왕이면 스타벅스 같은 걸로 좀 사오지 그랬니? 음 기왕 사올 거라면 말이야 음 음 음 음 콤파스 아니에요 형이 콤파스인데 아 콤파스 형이 콤파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유는 콤파스로 콤파스 아 내가 한거야? 그래 콤파스 좋네 자 뭐 저기 그리고 저 보니까 그 저 팬카페에 이렇게 또 크로마키 뒷배경 슬슬 지겨워지니까 이거 어떤 코트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뒷배경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광각 렌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이제 좀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넣어놨었어요 아 해놨어? 배경 들어가시면 있을겁니다 음 이건 너무 칙칙하구요 쓰읍 여기 써보자 그러면은 이제 바꿔 볼게요 예 그래도 찾아가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 요런 거 만들어 주는 거 아주 좋아요 방송에 어떤 있어서 아주 그냥 사소한 이런 변화들 아주 좋습니다 크로마키 배경 크로마키 배경 어딨나요 어디 봅시다 오 근데 좀 어색해 보이는데요 괜찮아? 뭔가 좀 아쉬운데 어 뭔가 이상해 허전해 전이 나은 것 같아 잘 찾아주셨는데 예 다시 예전 걸로 바꿀게요 예 이게 제일 낫네요 이게 제일 낫 이게 진짜 우리 집인 줄 아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좋은 데 산다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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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그리고 그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보니까 코튜브에서 시간여행자 발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던데 옛날 영상이거든요 2017년도 3월 달이면은 제가 제가 사실 무면허를 여러분들 그 작년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무면허를 했었는데 어허 이게 뭐냐면은 방송 보고 있었대요 이제 제가 교촌치킨 시켜가지고 근데 갑자기 김진영이라는 이제 이 당시 유튜브 방송하고 있을 때인데 내 다음 무면허 이게 나온다고 네 내 다음 무면허 이게 나오네 이게 진짜 특이하네 아니 나 이제 2017년에 한 번도 무면허를 운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진짜 뭐 예언간지 뭔지 예 좀 소름이 돋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이랑 전혀 관계없는 방송의 흐름이랑 전혀 관계없는 채팅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뭘까? 유튜브 김진영씨 계시면 예 진짜 외계인 아닐까요? 외계인이네 형지은 앤네 아 그 전에 면허가 없다고 아 코트야 뭐 차 안타고 다닐 코트야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서 그냥 내 다음 무면허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 그죠? 괜히 이유 없이 내 다음 무면허가 나오진 안왔을 거 아니야 진짜 특이하네 다미안이 뵙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지식의 저주에 갇힌 윤태훈씨 강신은 언제나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일루미나티 일동 그렇군요 예 윤갈비라고 써갖고 제가 이거 페북에 올렸더니 저 케이가 연락와갖고 형 갈비집 잘했어요 화 안 보낼 테니까 주소 좀 알려줘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 오랜만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리 방송 밈이야 설명까지는 내가 못해주고 우리 방송 밈이야 그냥 이거 웃겨서 해놓은 거야 윤갈비 내가 차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? 그래서 그래 방송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죠 윤갈비 아니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인천이야 인천이야 인천 어 윤갈비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윤갈비 이거 내일 썸네일로 써라 예 번호는 지우고 T1에서 아프리카 스트리밍 파트너가 됐다 그럽니다 장찬우 아이고 고맙다 입벌 고개 너무 고마워 찬우 퀵변 하나 줄게 아프리카랑 T1 LCK팀의 전속 스트리머 파트너가 됐다 그럼 이제 그 프로게이머들은 우리 플랫폼에서 방송을 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돈을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계약을 하는군요 보통 이제 BJ들 같은 경우 신생 플랫폼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한 저기 제가 한 세 달 계약해가지고 뭐 한 3천만 원 드릴게요 예 방송은 몇 시간 이상 주 몇 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다른 플랫폼에서 그래서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자체가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큰 힘을 썼겠죠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또 아무래도 e스포츠 쪽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배그 팀도 있었고 뭐 스타크래프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롤도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게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이제 잘 되면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에도 예 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죽었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예 롤이 좀 확실히 트위치에 많이 밀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좀 초강수를 든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이제 그 LCK 팀인 T1을 데려왔다 가운데 이 저 이 친구가 제가 페이카죠 어 페이카 멋있네요 예 가장 프로게이머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손흥민 같은 예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예 그죠 페이카 좋습니다 그 원래 그 이 친구가 그 방송을 했었다 그래요 그 BJ로 그 고전파라는 닉네임을 쓰고 아프리카 TV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 옮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BJ 고전파로 이렇게 있다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뭐 방송 흐지부지하고 접었다가 롤 실력이 엄청나서 이 프로게이머 입단 테스트를 받고 이제 SK T1에서 꾸준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이상혁 선수 맞죠 예 저도 모르면서 뭘 자꾸 아는 척 하냐고 원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터는 거야 예 저는 이제 잡지식이 많고 또 지식의 저주에 걸렸고 워낙에 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냥 임방인으로서의 어떤 호사가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아주 잡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예 트위치에서는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저 SK T1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하면은 개인 방송 키면은 그 트위치에서는 몇 명 봤었어요 근데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이렇게 좀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계 플랫폼이잖아요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야 고정 3만 4만 5만 그 정도면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보네 지금 롤 1위가 저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아 중국이 이제 저 먹었어요 중국한테 왜 따였지 원래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 아니었어요 롤이 어 그 저 순위를 매기는 거는 그 롤드컵인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어 중국이 1위가 돼버렸다 중국이 엄청 잘한다 자본이 뭔 소용이에요 그저 키보드랑 마우스랑 롤만 깔려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롤 아니에요 무슨 자본에 밀렸다는 그딴 소리하세요 비겁한 거 아닙니까 예 실력적으로 발린 거잖아요 예 병신들이 헛소리하는 거야 이 무시 어 축구에 대입을 해보라고? 아니 그래서 뭐 축구 뭐 중국에서 뭐 세계적인 탑 스트라이크가 누가 나왔어요 동팡저우예요? 아니 그 많은 축구 그 저 그 그 많은 중국의 그 국민들이 인구드가 인구수가 있는데 스트라이크 한 명이 안 나와요 음 말이 안 되지 자본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뭘 자꾸 자본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국이 반칙을 했다 뭐 어쨌다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그런 정말 잘하는 선수들 뭐 세베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용병으로 그냥 한두 명 정도 채워놓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중국 자본에 다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저 스폰서해주고 CF도 찍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실력적으로 개발린 거죠 에 만약에 이제 중국이 지금 1위라면은 여러분들 말대로 음 아 아 중국의 그 자본에 넘어간 한국 선수들이 많아요? 그렇다면은 지금 롤드컵에서 작년에 1위 했던 그 그 저 중국 대표 최고 잘하는 그 팀이 팀에 한국 선수가 했나요? EDG EDG가 누구야? 1차 팀 이름이에요 어 거기 한국 선수가 두 명 있는 거야? 야 그 1위 팀에 한국인들이 있다 섞여있다 이러면은 사실 조금 중국으로서도 우리나라서 우리나라로서도 좀 약간 어 결승 준우승 이거에 대한 의미가 좀 살짝 퇴색되네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소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인 음 음 국제전으로 하면은 한국이 이길 수도 있다 근데 아직 그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중국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국이 잘한다로 봐야겠네 음 음 음 음 씁쓸하네요 음 음 음 음 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저 동아시아권에 어떤 자존심 아니었어요? 롤 1위? 전세계 1위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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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저 SKT1이 넘어와갖고 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은 좀 롤 판에 새로운 활기가 불어 넣어지겠네 네 아무래도 인방하면 게임방송 게임방송하면 또 롤 예 아프리카에서 이런거 보면 진짜 투자를 잘하는거 같아요 보니까 음 음 음 음 롤 오버워치 배그가 3파전인 그 시절 그 때 참 재밌었는데 그 때 딱 여름이었던거 같은데 그 때 재밌었죠 돌고 돌아라 즉 롤이지 어떻게 보면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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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집권에는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뭐 계속 사후관리가 뛰어나니까 그런거 아니겠어요 롤이 음 음 블리자드가 병신짓을 너무하는 바람에 원래 그 롤 만든 그 개발자가 블리자드한테 가갖고 우리 이런 게임 만들었는데 너네 그 게임 저 툴로 해다가 스타크래프트 2인가 뭐 그런걸로 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거 좀 저 봐달라 그랬는데 그냥 블리자드에서 거들떠도 안보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그냥 회사 차려갖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냥 예 시작이 된거였거든요 전 리그 오브 레전드 북미 시절때 했었어요 남들 다 이렇게 요즘 롤이라는게 재밌대 그렇게 해가지고 롤 유행하기 전에 저는 북미 시절때부터 했었어요 예 챔피언 진짜 뭐 몇개 없을 때 예 그쵸 카우스가 언제였는데 예 배그 때도 저는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터 때도 이제 그때 했었죠 배그를 알파 시절 예 그 스팀에다가 신청해갖고 그 했던 했을 때 예 제가 키 두개 받아가지고 형 줬어요 아 아 아 그랬구나 우리가 배그 알파 시절 때 했었구나 음 음 근데 뭐 게임을 오래 했다고 뭐 먼저 선점해갖고 막 많이 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잘하거나 실력이랑은 아무 이상이 없구요 음 아무 상관이 없고 그치 하이즈가 원조였지 H1Z1 그걸로도 방송 재밌게 잘 뽑았었죠 예 처음에 그런 배틀로얄 장르 유행하고 그랬을 때 재밌었지 요즘 할게임 뒤지겹긴 하죠 방송 전에 뭘 먹은거야 형 트름 계속하네 큐큐 아니아니라 병이 또 도졌어요 지금 제가 그 빵구 끼고 물똥 싸고 터름하는 그 병이 어제부터 갑자기 또 도져가지고 예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소화불량 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병원 갈 일 없으니까 가만히 냅두고 또 하면은 예 그렇게 되더라구요 예 소식하고 그러면은 괜찮으니까 절대 이걸로 뭐 방송에 영향 주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에요 알겠죠 음 아 또 마라탕 먹었냐구요 어떻게 하셨어요? 아이고 우리 카페맨 어서오고 카페맨 어서온나 카페맨도 큐큐 하나 주고 영향 안줘요 아프진 말라고요 아 뭐 스트레스성 때문에 그런건 없었고 오히려 저 조사받으러 갈 때 되게 차분했어요 긴장되고 그럴 것 같죠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네 굉장히 좀 초연해졌다 그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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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라탕 안 먹을라고요 예 또 안 먹는다고 얘기해 놨다가 또 먹죠 예 마라탕에 한 달에 쓰는 돈만 해도 내가 10만 15만원 정도 될걸요 예 예 예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켜 먹으니까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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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3만원씩 시키니까 마라탕을 음 암튼 뭐 제가 평소에 뭐 처먹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오프닝에 별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자꾸 분량을 생각하게 돼요 풀영상에 올라가는 그런 분량들 풀영상 보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 아우 지루해 이렇게 느끼지 않게끔 예 좀 재밌는 주제로 좀 오프닝에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항상 보면 유튜브 풀영상에 보면은 저 오늘의 이슈나 뭐 미스테리나 뭐 이런 컨텐츠 할 때만 좀 많이 조일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그 캠키고 입터는 거는 족도 안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반에 오프닝에 좀 좀 재밌는 주제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마라탕이니 뭐 휴방이니 지랄이니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어 그래요 오프닝은 거르는 게 국룰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걸으면 저는 뭘로 먹고 살아요 예 오프닝 없이 그럼 컨텐츠만 해라 라고 하는데 돈 족도 못 볼걸요 진짜로 그나마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소통을 해야 여캠들 주 컨텐츠가 뭐예요 소통이에요 무슨 컨텐츠 하세요 여캠한테 물어보면 아 저 소통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소통이라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한 어떤 정말 그 예 그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소통을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고정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2시간쯤에서 1시간 반 정도 소통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여러분 눈치 보게 되죠 예 아니 오프닝 1시간 넘게 하는 게 맞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원하게 그냥 5,000개 한번 쏴보세요 그러면은 예 아이고 다미아니님 네 고맙습니다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5,000개 남았다고요? 뭔 소리예요 5,000개도 못 받았는데 예 개소리예요 예 말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난 소통이 좋아 우리 호황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솔직히 봐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오프닝을 왜 하냐면 나도 솔직하게 말해서 방송 킬 때 예 천명이 예 노래 딱 세 개 틀기 전에 그냥 첫 곡에 그냥 마지막 쯤에 천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딱 그러면 방송 키고 또 그러고 이제 오프닝도 그냥 2,30분 그냥 예 2,30분 음 오늘 뭐 했냐 뭐 이런 얘기 그냥 소소하게 뭐 그런 얘기 할 때쯤 그 30분 안에 별부선 만개 빡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컨텐츠 하면은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시간 안 아깝고 얼마나 스무스하고 좋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예 천나은 마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도 방송을 자주 키워야 이게 그 하루에 이제 내가 꼭 받아가야 되는 그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하루에 만개만 받자 예 전 욕심 없어요 딱 진짜 그 정도만 받아도 예 아 오늘 몇시까지 하는데 나름대로 좀 그 보상심리가 작용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응 안싸라고 하시는 태훈이엠은 블랙을 할게요 예 생계위협 발언하시고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예 욕심 지의때네 시거련 욕심이 X 된다고요? 아 진짜 말 막 하시네 예 제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저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 말고 직원으로만 나가는 돈이 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면은요 그럼 저도 벌어야 되지 않아요? 예 어떻게 그냥 그렇게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 좀 하고 살아야죠 그런 거지같은 쓰레기 마인드로 방송을 보세요 저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쏠 마음은 없더라도 예 그 좀 이렇게 방해되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지는 맙시다 우리가 마이너스 되려고 그러세요 음 플러스는 못 돼도 마이너스는 되진 말아야죠 음 그러니까 저런 풍막 풍선 막는 채팅을 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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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면은 마라탕이나 사처먹는다고? 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풍선으로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제가 뭐 예? 명품을 사나요? 뭐라나요? 다 오토바이 기름값 들어가고 예? 이런 티셔츠나 하나 그냥 사다 쳐입고 예? 그냥 뭐 이런 컴파스 콴파스 커피 후렴장 틀어놓고 오슈 리다라면 그만한 시간 녹이기가 없지 그만 저 뭐 저 콴파스 커피나 하나 처먹고 음 우리 다미아니가 아 2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음 보피랑 주유구 사랑이나 해 이 돈으로 컨텐츠 좀 만들어줘 라고 하시는데 왜 왜 선량한 개청자들한테 블랙한다 협박하고 기다리어 띠바 개청자면 개청자지 선량한 개청자가 어딨어요? 예 약간 뭐 착한 살인마 같은 건가요? 예? 착한 살인마 전혀 그 다른데? 선량한 개청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선량한 마견이 음 예 마견이 너무 고맙다 마견이는 줬냐? 마견이도 퀵비 좀 줘 랄프야 예 1000개 이상 썼는데 저건 뭐 안주면 어떡하냐 자 바로 눈인사리액션 하아 하아 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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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그래도 우리 림럼님은 참 제 편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방송도 거의 킬때마다 항상 와주시고 근데 혼자 왜 무언에 싸움을 하세요? 왜 혼자 쉐도우복싱 막 하세요? 네 림럼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정말 그 하아 코트님 말이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우 채팅 쳐놓고 봐요 이뻐죽겠어요 림럼님 림럼님 욕하면 바로 그냥 비꼬거나 욕하면 바로 그냥 블랙델입니다 예 돈에 비해 넘치게 컨텐츠 하는 편인데요 돈에 비해 너무 넘치는 방송시간인데요 왜 가성비 얻으려고 그래요 풍열시 풍 풍에 비해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귀여워 암 그것이 첨댄 텐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림럼님 항상 감사해요 림럼님 항상 고맙습니다 림럼님 항상 고맙습니다 림럼님 같은 분들 때문에 열심히 해야되는 원동력이 되요 아 우리 카페맨 100개 너무 고맙고 나도 잠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열심히 달려봐야죠 금요일 방송 토요일 방송 일요일 방송 그리고 오빠 왜 제 카톡 안봐요? 마라라님 내 보조폰 있냐 혹시? 나 그거 GS 박스에다 넣어놓은 거 같은데 아마 내가 넣어놨을 거야 핸드폰 꺼가지고 가방은요? 그 가방 자체가 지하주차장에 있어 미안해요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 박스 안에 제 방송용 폰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또 하셨나 본데 뭐 최근에 그런 이쁘지 않은 여성팬이 어떤 여성팬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빠 근데 진짜 여자친구 없나요? 하면서 떠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성이 나에게 먼저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이성이 나한테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놓고 바리 방송 갔다 와갖고 그냥 가방 들고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바리가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핸드폰, 세나, 보조배터리, 속도가리개 이것저것 잡동산이들 많이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거기다 그냥 보조폰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더라고요 헬멧이고 뭐고 그냥 가방 저기 그 사이드백이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싹 다 넣어놨어요 헬멧이랑 뭐 이거저거 그래가지고 그 보조폰도 지금 지하철에 있어갖고 제가 답장을 딱 거기까지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 있어요? 무슨 소리야? 까지만 했는데 그 이후 답장이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좀 무슨 말을 했을까 나에게 고민이 되는데 도저히 지하철까지 내려가서 다시 박스 열고 키 열어갖고 보조폰 딱 켜갖고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면서 어떤 팬에게 무슨 메세지가 왔는지 보는 거 확인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너무 귀찮아서 고맙습니다 아 이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송할때 쓰는 폰이에요 헬멧에다 달고 쓰는 그 폰이고 야방할 때 쓰는 폰인데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COAT, COAT입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할게요 팬들에게 온 카톡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형이 빛나거나님께서 이새끼 나락 간 거 아닌가? 라고 하시는데 복귀한 지 이제 4달 차 돼 가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4달이고 3일만 더 있으면 이제 4달 딱 채우네요 음 나락 갔었죠 네 열심히, 열심히 지금 개같이 부활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미안합니다 예 갤럭시에 듀얼 카톡을 깔 수 있다고? 아 진짜? 귀찮다 첫 컨텐츠요? 제가 뭐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안 땡기나요? 아니요 아직 고소결과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? 아직 공개 못해요 나중에 공개 해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요새 코트를 웃겨라는 아예 안하네요 시인데 코트를 웃겨라 를 했었죠 마지막에 한 뭐 3월 달인가 그때 했던 거 같은데 별 재미가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너무 그냥 같은 맥락에 그런 코드만 있어갖고 재미가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음 아이고 천 개나 주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첫 컨텐츠는 아마도 약발방일 거 같은데 맞지? 아니야 안 막여나 미안한데 아니 뭐야 원래 아니 이거 풀영상 때문에 오쇼는 무조건 해야 돼 어 풀영상에 그래도 그게 짭짤해요 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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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컨텐츠는 무조건 오쇼 해야 돼 풍선도 풍선이긴 한데 첫 컨텐츠는 무조건 하긴 해야 돼 오쇼부터 하고